갈매기 2마리 있잖아. 상균이 있으니까 갈매기가 있다고 안 보이네. 금방 이동하니까. 이동속도가 빨라 상균이도. 돌고래보다 더 빠른 것 같더라고 얘네들이. 상균이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사람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상균이 투어 패들보드 타고. 카약타고 해도 되고. 투어 할 정도면 패들보드 잘 타야지. 회원 중심으로 해야지. 금세 도망갔네. 딱 나왔다가. 한번 나왔다 사라졌다. 이게 먹이가 많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 먹이 쫓아다니느라고. 아직은 피딩. tutto week. 보면 카바아 usted저거는 뭐. похPU cure? 아. 뭐. 이게 마침 여기.. 아직에 Lots in the rain. 어 있다 여기. 뭐 봤네? ? 여기있어 있잖아. 작다. 어제 보내드린다. 귀엽지? 보이지? 오늘도 보내.